얘들아 시작한다! 시작한다! 같이 가 얘들아 근데 우리 나이 먹고 이거 만든 걸까? 난 재밌는데? 그렇게까지 먹진 않았지 아니야 나는 아직 적당해 너가 많이 먹었지 근데 얘들아 얘들아 우리 한 살 차이야 야! 싸우지마 가만있으면 나보고 나이 많이 먹었대잖아 맞는 말인데 그냥 가만있어 자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리날 사람 너무 많아 너무 조용하네 와 근데 추러수는 진짜로 어떻게 다시 여기로 와야하나? 내 추시겠어요? 드시는 걸로? 결국 먹는 걸로 하는거야? ㅋㅋㅋㅋ 드디어 한입 드실? 안줘? 줄 생각 없었어? 나도 싫어요 웃으라고? 우와! 종이까지 먹었잖아 종이 먹었잖아 뱉어 종이 뱉어 애기토끼님 애기토끼님 아닌데요 너무 못생겼어 야 능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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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이쁨 칭찬인데 모르겠어 기분 좋아하지 않나요? 잘생겼다 어? 잘생겼다 칭찬이에요 잘생겼다고 자 잘생겼다 니 참 잘생겼어 기분이 어떠세요? 칭찬했는데 좋지 않은데요? 잘 묵는다 잘 묵어 참 잘 도먹네 잘 도는 아니지 않나? 도는 아니야 도는 심하지 않았나?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잘 웃는다 잘 웃으라고 잘하네 얘들아 우리 갈 길이 멀어 진짜 쭉 직진해야 돼 홈라이드 계속 가야 돼 야 진짜 오늘 우리 겨우 하나 타는 거 아니야? 응 멈추질 못한다 그들은 멈추질 못한다 그들은 아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이신가봐요 아 저거네 근데 어둡다 큰일났네 너무 기대돼 다 썼는 거 아니야? 너무 기대돼요 다 썼는 거 아니야? 너무너무 기대돼요 다 썼는 거 아니야? 응 너무 기대돼요 이제 올라간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제 올라갑니다 안돼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야 시작한다! 얘들아 시작한다! 아 비대돼요! 시작한다! 시작한다! 아닌데? 아직 한참 남았어! 아 아니다 얘들아! 올라간다! 저거 보여줘! 이형맥스! 어 여러분! 이제 심장박독이! 누리심 심장박독! 누리심 심장박독! 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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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너무 기대돼요! 자졸소리! 와 잠깐만! 야 이제 진짜 내려갔지! 야 머리띠 잡아! 야 잠깐만! 잠깐만! 진짜 내려간다! 얘들아 진짜 내려간다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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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머리 다 젖었어! 나 나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들었지? 아 앉아있어! 아니 갑자기 나이가 확 들었지 나 왜? 어 바이킹이다! 봐봐! 아 바이킹 꼭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! 바이킹 탈까요? 바이킹만큼 신나는 기구가 없어요! 진짜 꿀데미꺼! 아 근데 바이킹 되게 많다! 바이킹은 국룰이야 근데 원래! 바이킹 타시려고요? 타줘야죠! 국룰이니까! 벌써 신나! 전 좀 쉬고 있을게요 그러면! 네 쉬세요 쉬세요! 멀리가 나셨기 때문에! 쭈쭈쭈쭈 들어가 쉬세요 이제! 바이킹을 탄다고 합니다! 저는 바이킹 못 타요! 네! 무섭습니다! 이쪽에 하트 나고 있습니다! 완전 뒤에 탔네! 뒤에는 진짜 용기 있는, 기백 있는 사람만 기획할 수 있는데! 자 그러면 안정판 실패하고 바로 출발해! 도와드리도록 할게요! 안정판 상품 잠깐만 떼고 오실까요? 안정판 괜찮으세요? 시작했어! 높게 높게 올라와라! 높게 높게 올라와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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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오케이! 바이킹 아무렇지도 않아요!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! 야! 야! 무서워! 야! 사실 무서워! 사실 무서워! 사실 무서워! 아아! 아아! 옛날엔 안무 다 왔는데! 공포를 안 느껴 그냥 안무! 무표정이야! 최소한 소리는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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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고개를 쓰니까 괜찮아! 야! 약간 이렇게 허리를 숙이잖아! 그렇게 괜찮아!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탈 수 있는지! 여러모로 존경합니다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아! 와우! 자! 나 올라가 싶지만! 우리 사이팀은 여기까지 왔습니다! 아! 이 대박 재밌을라 그랬는데! 가 먹었다! 이 대박 재밌을라 그랬는데! 노잼! 노잼! 너무 시시했어! 살려주세요! 야! 기구는 3개는 타줘야 돼! 아! 열 기구! 우리 기다리자! 그럼! 그래! 다 와! 안녕! 최고! 최고! 저기! 네가 최고야! 네! 간다 간다! 저기 벌어진다! 와! 너무 빠른데! 뒤로 가! 뒤로 간다! 아! 뭐! 안녕! 못 찾을 거 같은데? 못찾아. 모르겠다 가자. 가야겠다. 어디 있는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보이다가 빨랐어.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. 우리도 갈 수밖에 없어. 택시 택시 불렀어? 불렀지. 가자 그러면. 가자.